에이 에이 1, 2, 3, 4 알려 좀 주쇼 너가 왜 이리 가울을 잡는지 알려 좀 주쇼 너가 왜 이렇게 깝을 싸는지 알려 좀 주쇼 너가 왜 이리 랩을 못하는지 거 알려 좀 주쇼 머쉬매놈 알려 좀 주쇼 버걸라 가까이 있는 우리 6마리 저랑 그냥 너무 6더 방송 내겐 그냥 꿀떡 만날 때 숨겼네 본성 그랬더니 너 따걸림 강자가 약자 계약해야지 어디서 부리냐 터세 T.R.A.P로 정신무장해요 부장님 하면서 평생 너네 똥꼬 빨지 에이 또 떨어져 공무원 아 꿀떨어져 너 여자 눈에서 바로 내게로 아 스무스하게 거의 스무디킥 양류 좀 갖고 와 뭔지 모르지만 먹자 그냥 가오로 에이 자식아 어 동창에 열 시간이다 이 자식아 열 시간에 나이 얇아야 뭘 그리 또 꼬라봐 꺼내버릴까 내 사료난 별루를 장차 덤벼 이 세상아 웨이브를 타는 척 하던 너의 옆자리로 스윗머니 가서 너에게 빨대기를 딱 딱 예술인 척 하다가 너는 이제 예순이야 헉 헉 헉 그래도 보험은 들고 뒤져라 에이 그게 너의 마지막 호도인 거야 에이 흥국이 형이 내게 와서 하는 말 새끼고 몸만 잊고 깊이 없잖아 그래서 남마들 나오고 일라 일강급으로 급으로 에이 그럼 논제들은 어서 들어가 식사하세요 와우 식사하세요 어 갖고 와 너네들 두둥이 나 질러 떴떠지 나 장신 멀쩡히 뭔 놈의 퍽 야자식아 너가 들고 있는 건 국산 담배야 정치를 체력해시겨 어 니 커리아 시작의 끝 에이 니 진지 탈 놀라니까 에이 뜯어봄 탈이 나니까 에이 메달이 10일라 가로채야지 메달이 10일라 가로채야지 메달이 10일라 가로채야지 메달이 10일라 가로채야지 니 월급 봉투 에이 나 알려줌 조쇼 너가 왜 이리 가우를 잡는지 알려줌 조쇼 너가 왜이렇게 갑을 사는지 알려줌 조쇼 오 그래 아가리 고 알려줌 조쇼 뭐시배놈 알려줌 조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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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시배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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